파이널 매치 35초대 타임어택 지금 시작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스타트 됐어 스타트 됐어 이미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35초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카니발을 계속 눈치 보고 있어 카니발을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단 한 판 단 한 판 누가 먼저 출발할까요? 일단 카니발을 출발할까요? 카니발 출발 감이 좋았어요 진짜 감이 좋았어요 제 오늘 피스트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카니발 먼저 출발할게요 카니발 먼저 출발할게요 아이티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모르는 게 아까 카니발의 최고 랩타임이 18초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A45 AMG의 최고 랩타임이 14초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35초의 기록을 어떻게 누가 이겼을지 근접한 자가 있습니다 이겨지는 일이야 공개됩니다 총랩타임이 공개됩니다 뭐야 이거 카니발 34초 164 A45 AMG는 36초 369 카니발 우승 이런 일이 생기네요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진짜? 내가? 카니발이?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요? 머리가 멍해져서 지금 머리가 멍해져서 지금 머리가 멍해져서 갑자기 멍해져서 나중에 감사합니다.